강릉 지역을 방문한 다른 지역 확진자가 장시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강릉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437번 확진자 A씨가 지난달 29일 KTX를 이용해 강릉에 온 뒤 포남동의 의류 매장을 방문하면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강릉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달 29일 오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매장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A씨와 당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계법에 따라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